안녕하세요 김주중입니다.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드디어 마카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그날이 왔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마카오에서 하는 콘서트인데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갈 테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. 6월 10일 그리고 10일 마카오 브로드웨이 시어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빨리 만나요. 감사합니다.